안녕하세요. 유창기 원장입니다. 2024년 4월 1일 저하고 치료하고 계신 루안스 관절염 환자분 여성분의 기록을 보면서 루안스 관절염이 호전될 때의 반응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약을 복용하면 몸이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손은 아직 뻣뻣한데 잘 살펴보고 한약 조절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루안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그리고 부심필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리고 면역억제제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진통소염제 또는 항말라리아제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위주로 장기간 드시다 보면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혈관의 스테로이드로 인한 동맥경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몸이 점점 차가워지면서 혈류순환이 안되고요. 모세혈관, 말초 쪽의 모세혈관들이 막히죠. 막히면서 좁아지고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몸이 점점 냉증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점점 배랑 자궁 쪽 차가운 것을 느끼죠. 그러면 손은 염증 수치는 조절이 되는데 손은 점점 강직되고 뻣뻣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양약을 복용하면서 염증은 조절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말초 혈류순환이 되지 않고 몸에 전체적인 순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순환이 안되니까 염증만 조절되고 나머지 컨디션은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에 비해서 한약을 복용하면서 식이요법을 할 경우에는 몸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 쪽 난소 쪽 하복부 혈류순환 생식기 쪽 혈류순환이 좋아지게 되고 한약을 복용하면서 혈관이 재생되면서 항산화 작용으로 인한 혈관 재생 그리고 면역인자 조절을 통한 염증이 조절되는 작용 이런 자연스러운 다양한 표적에 작용하는 한약의 주요 성분들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한약의 항리마스 작용에 의해서 건강하게 면역과 염증이 조절되면서 혈류순환이 촉진되니까 몸이 따뜻해지면서 이분이 지금 손은 아직 뻣뻣한데 어떻게 될까요? 몸이 따뜻해지면 이제 결국 손이 부드러워지게 되죠. 한약을 복용했을 때 몸이 따뜻해지는 상태가 되면 말초로 손발 쪽으로 이제 몸에서 심장에서 먼 쪽으로 점점 이게 이 따뜻한 느낌이 점점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이제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조조강지가 없어지고 손이 따뜻한 상태가 되면서 컨디션이 전신의 혈류순환이 좋아지면서 류마스 상태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